방위사업청이 소해암 2차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인 남해암을 19일 해군에 인도합니다. 인도 후 3개월간의 전력화 평가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임무에 투입되는데요. 배석원 기자입니다. 우리 해군의 소해 능력이 한층 향상될 전망입니다. 방위사업청은 19일 소해암 2차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인 남해암을 해군에 인도합니다. 소해암은 바다에 부설된 적의 기대를 탐색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합니다. 남해암이란 한 명은 소해암 한 명 재정 기준에 따라 결정됐습니다. 인도되는 남해암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수 후 정박과 항해 등 시운전 평가를 마쳤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. 인도 3개월간의 전력화 평가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 남해암은 길이 60m, 폭 10.5m에 700톤급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수중 탐색 음파기, 무인 길의 처리기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. 성능이 향상된 길의 탐색 음파기와 복합 소외 장비 등도 탑재해 기존 소외암보다 더 강화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 전력화되는 남해암은 기존 소외암보다 길의 탐색 및 소외 능력이 한층 향상되어 대한민국의 주요 항구와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남해암은 평시에는 해저환경 정보 수집 임무를 맡다가 전시에는 주요 항만에서 길의 탐색과 소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또 재난과 재해발생 시에도 탐색 구조 등 인도주의적 작전에도 투입될 전망입니다. 방위사업청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소외암 1차 사업을 진행했고, 이에 따라 양양함과 옹진함, 해남함을 전력한 바 있습니다. 소외암 2차 사업의 두 번째 함정인 홍성함은 다음 달에, 세 번째 함정인 고성함은 내년 전반기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. 소외암 2차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우리 해군의 소외암은 총 6척이 됩니다. 굿방뉴스 배석원입니다.